행여나 걱정돼서 한마디도 하자면 이제부터 나 속일 생각, 이용할 생각, 갖고 놀 생각, 딴 주머니 찰 생각! 그딴 생각하지 마, 그딴 생각할 거면! 대가리 내놓고 해. 그럼 인정할게. 이상. 이상. 아! 흠! 너 때문에 이게 뭐야, 이 새끼야! 저한테 필요한 것만 보고 간 거예요. 의원님도 그랬잖아, 돈만 보고. 그거라, 이거라! 근데 진짜 나갈 거야? 그래야지 어떡해요. 국회의원 나가는 것보다 우리 미영이한테 제 와이프한테 사기꾼인가 밝혀지는 게 더 무서운 거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걸 이제 살아났어요, 등신같이. 아니, 그래서 나가겠다고? 국회의원을! 네가! 진짜! 안 나가면 방법 있어요? 의원님이 저랑 제 와이프 살려주실 거냐고. 아, 나 진짜 내가 어쩌다가 이런 새끼들하고 엮여가지고 내가, 아, 참. 인생 돌고들아 원점이라며. 돌고들아 원점 맞네. 나도 의원님도. 그 얘기를 왜 거기다 갖다 대, 인마. 이게 원점이냐, 어? 이건 백도야, 인마. 백도. 어차피 다른 방법 없잖아요. 저, 이제부터 살려고 출마할 거고. 살려고 당선될 거예요. 한번 가보자고요. 여기도 거기. 아, 참. 아, 참.